2층에 하나 있다 2층도 계절 둘 다 계절해 와드 와드 내렸다 철개난 계단 있다 나이스 하나 붙여있어 와드 아래로 올라가 끝났네 와 다운 오즈 넌 몇 개 빼야겠다 파밍점 나 뒤에 차지른다 이거 초록 f 해나가 내가 볼꺼니 나이스 아이씨 마친다 이거 안으로 가 버섯을 살려 안으로 야 여기 계시네 휴전 쪽 기절 무덤 쪽 자 옥신간다 나이스 아아 휴전 살려 나 죽어 아 오케이 너가 가라 누가 여기 밖에 살아있는거 있어 하나 기절 내가 끌고 올게 왼쪽 기장에 못끼려 여기 하나 기절 우리 집안에 오 매영 따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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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따가웅 얼다 얼다 태우수 아니라 2번인거 같아 태우수 안 기절 나이스 라스트 2번 능선 왼쪽 위로 3번에 있다 3번 세줘봐 나 안되겠다 야 이거 안하거든? 오른쪽 아래 감옥은 줄 있다 아직 이제 계속 봐줘봐 절벽에 쏜다 나 밑값 컬하다 우측 나이스 이거 2번 암눙선 써야겠다 꽁 아아 씨 종아 씨 그렇지 그렇지. 권능! 음... 권능! 음... I think we popped up.